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잖아. 친구 만드는 거. 죄송합니다. 세탁비만 가고 오고 시간 개별 4만, 새 신발 5만. 여기요. 진짜 돈이 나와. 네? 명일대 ATM답다고요. 아, 제가 살게요. 그럼 그렇지요. 역시 준유배답다. 신부님들하고 이체하기로 했는데 같이 가시죠. 내가 갈 것 같아요? 아니요. 그래서 가고 싶어해요. 같이. 돈 때문이면 걱정 마세요. 술자리온, 기회비용, 술값. 다 명일대 ATM에 쏠 거니까. 축하. 가고 싶어요. 후회가 친해지고 싶어서 얼쩡거리면 계산 맞장구라도 쳐주셔야지요. 어제 보통ины 스타일 mobility 1918 나 보러 온 거야? 그럴 리가 나도 너 오라는 거 달 같지 않아 뭐 자랑스럽다고 너 보여주고 싶겠니? 안 한 척 하지 마요 준환이가 하는 일이 많아서 바쁘니까 너라도 안쳐놔야지 별 수 있어? 식구가 몇이나 된다고 왜 웃어? 왜 안 웃어요? 왜 줘요? 여기 쏠 값은 어쩌라고 쓰러져 직업 잔다고 왜 꺼놓고는 아까 계산 다 하더라 너 중이잖아 그럼 집에 오지 마 너 가지고 없어 못생겼지 인기 많지 돈도 많지 저 알고보면 꽤 괜찮은 놈거든 괜찮은 놈으로 보이고 싶은 건 아니고 이상해 근심도 좀 없을걸? 다 안다는 그 눈빛 재수없어 너 그렇게 방긋방글 웃으면서 사랑을 희망하는 게 특기이네요 해가 좀 몰라?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평가질이야 그럴 자격이나 있어? 그게 낫네 빨간 가면 쓰고 실실 웃는 것보다 선배는 뭐 어떤 걸 알잖아요 술 마셨냐? 네 근데 한 잔 더 하고 싶은 정수연 선배님이로 내가 왜 너하고 술을 마셔? 약속했어 꼭 해오겠다고 그런 친구가 생겼네 친해질 수도 그럴 필요도 없어 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불행하기도 넌 낙친도 등이 맞아 저도 오늘 죽을 겁니다 나 제발 죽음 더 살아 너한테 피해주지 말고 혹시 내가 죽는다고 그랬으면? 그런 말을 자주 하나 봐 진짜 죽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면서 내가 왜 너희로 이해시켜줘야 되는데 나 살기도 죽겠는데 왜? 왕가이지 너희로 이해시 죽을 거야 들리지 마요 말로는 내 사랑을 못 들여요 들리지 말라고 그러지 마세요 어제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 땀으로 이 내가 한마디로 나눠 보면 맞힌다는 거야 다정하게 대해줘 네가 이렇게 머리 안 굴리고 전 안 써도 순수하게 네가 좋아서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없어? 네 없어요 한 명 더 요순 미안하다 이 땀 네가 불쌍했어 네 불안을 봤거든